장동건과 이정재의 우정, 영화 보통의 가족 시사회에서 빛나다. 최근 VIP 시사회에서 배우 장동건과 이정재가 나란히 서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허진호 감독의 신작 보통의 가족의 특별 시사회에 참석해 친밀한 표정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정재는 8일 자신의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장동건이 영화 흥행을 기원했다. 이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두 배우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장동건과 이정재는 2005년에 곽경택 감독의 영화 태풍에서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두 배우는 비슷한 시기에 데뷔하여 1990년대의 청춘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후에도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하는 동료로서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장동건은 오는 16일 개봉하는 보통의 가족으로 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이 영화에서는 설경구, 김희애, 수영과 함께 자녀들이 얽힌 복잡한 사건을 다루며 가족 간의 갈등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관객들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배우 변우석은 커피 브랜드 이디아커피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다. 그는 이미 화장품, 식품, 의류,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디아커피는 창사 23년 만에 처음으로 모델을 선정하면서 변우석을 선택한 이유로 그의 선한 이미지가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변우석은 이달 말부터 TV 광고에 출연하고 신메뉴 홍보 활동도 할 예정이다. 변우석은 TVN 드라마 선제였고, 티어로 큰 인기를 얻은 후,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매력적인 이미지는 앞으로도 광고계에서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빅뱅의 지드래곤이 오는 25일 솔로 음반으로 팬들 앞에 돌아올 예정이다. 최근 소속사를 옮긴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지드래곤의 이번 솔로 음반은 2017년 발표한 권지용 이후 무려 7년 만에 귀환이다. 그는 지난 9월 빅뱅 멤버 태양의 단독 콘서트에 게스트로 등장해 많은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이제 그는 TVN 예능 프로그램 6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새 음반과 솔로 활동에 대한 각오와 최근 근황을 전할 예정이다. 팬들과 대중은 장동건, 이정재, 변우석 그리고 지드래곤의 각각의 활동을 주목하며 그들의 향후 행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들이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 앞으로의 소식이 기다려진다. 장동건과 이정재, 우정과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다. 최근, 배우 장동건과 이정재가 나란히 서서 서로의 친분을 과시하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7일, 두 배우는 허진호 감독의 신작 보통의 가족의 VIP 시사회에서 특별한 순간을 공유했다. 장동건은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정재는 그의 곁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포토타임이 아닌 두 배우 간의 깊은 우정을 증명하는 순간으로 여겨졌다. 이정재는 8일 자신의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장동건이 영화 흥행을 응원했다. 이 사진은 많은 팬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이정재의 응원 메시지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각인시켰다. 두 배우는 2005년 곽경택 감독의 영화 태풍에서 처음 만났고, 그 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동료로서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이들은 1990년대 청춘스타로 큰 인기를 얻었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에도 항상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동건은 보통의 가족을 통해 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이 영화는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드라마를 담고 있으며, 자녀들이 얽힌 비밀스러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장동건은 설경구, 김희애, 수영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깊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할 예정이다. 그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크고, 팬들은 그가 어떤 연기를 선보일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이정재 역시 영화와 드라마에서 끊임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독특한 매력과 연기력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두 배우 모두 서로의 작품을 응원하며, 팬들에게는 그들의 우정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아온 이들의 신뢰와 지지는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격려해 주었다. 이러한 관계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번 보통의 가족 파이비 시사회는 단순한 영화 홍보가 아닌, 장동건과 이정재의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장이 되었다. 팬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장동건과 이정재가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들이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우정과 함께할 작품들이 기대된다. 빅뱅의 지드래곤, 7년 만에 솔로로 돌아온다. K-POP의 전설적인 아이콘인 빅뱅의 지드래곤이 드디어 팬들 앞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25일,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솔로 음반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6월에 발표한 미니 2집 권지용 이후 무려 7년 만에 컴백으로 팬들과 음악계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드래곤은 최근 소속사를 옮기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다시 가수로서의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그가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선보일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지드래곤은 이미 K-POP 씬에서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뛰어난 음악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의 복권은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서 K-POP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드래곤의 복권은 음악 작업에 대한 그의 남다른 열정을 보여준다. 그는 이번 솔로 음반 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그가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 과거의 경력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곡들을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또한, 그가 9월에 열린 빅뱅의 멤버 태양의 단독 콘서트에 게스트로 등장해 무대에 올랐던 경험은 그가 여전히 무대에서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공연에서 그는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의 복귀에 대한 열망을 더욱 키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지드래곤이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던 이유와 그가 그동안 어떤 음악적 여정을 겪어왔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의 소속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음반은 그의 성장과 변화를 반영하며 더 성숙해진 음악적 세계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지드래곤은 항상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통해 음악의 경계를 넓혀온 아티스트인 만큼 이번 음반에서도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감성이 가득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팝 씬에서 지드래곤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그의 패션과 스타일은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는 여러 차례 패션 아이콘으로도 자리매김했다. 이번 솔로 음반이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어 앞으로의 음악적 경로와 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드래곤의 복권은 단순한 음악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케이팝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인물이며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이번 솔로 음반 발표는 많은 팬들과 대중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팬들과 음악계는 지드래곤의 컴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바라고 있다. 지드래곤의 솔로 음반이 어떤 곡들로 구성될지 그리고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받고 있다.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음악과 공연은 분명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